탈락 승인 탈락 승인 승인 달려가 방구야 아아! 비교평! 신박했어! 포기타! 아, 이건 좋아서 라이언킹. 이거 진짜. 타잔 아니야? 타잔 그래, 타잔.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 달방국수입니다. 달방국수? 저희가 책을 만들어보는 약간 그런 코너인가요? 맞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동화를 만들어보죠. 동화 그림이. 동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죠, 금도끼, 은도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토끼와 거북이, 선녀와 나무꾼.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콩쥐, 팥쥐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세요. 콩쥐와 팥쥐.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어요. 팥쥐는 조금 성격이 모가 나버렸죠? 그래서 콩쥐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저기, 돈도 많으시고. 뭐지, 남성래가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행복하기 전에 살았답니다. 맞아요? 두꺼비 기억이 안 나네. 솔직히 난 콩쥐가 기억이 안 나. 진짜 유명한 거 아니고. 콩쥐 파츠가 진짜 유명한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핵림달림은 혹시 알죠? 핵림달림, 핵림달림. 동화줄 끌어와서. 맞지, 맞지, 맞지. 썩은 동화줄. 약간 두꺼 안 잡아먹지 아니야? 호랑이 형, 호랑이 형. 호랑이 형, 호랑이 형. 호랑이 형, 호랑이 형. 내가 엄마야. 그게 핵림달림이에요. 그래, 썩은 동화줄. 썩은 동화줄. 맞아, 그건 알아요. 동화치다가. 그게 핵림이니까 달림이야? 네, 맞습니다. 동화 퀴즈를 해봤어요. 동화 퀴즈요. 동화 퀴즈요. 핫도그, 그 다음에 쿠키, 식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명. 자,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화 해님, 달님에서. 오늘 중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누가 해고, 누가 달이 되었을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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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 씨, 제가 뭣했어요? 달님이 남자. 해가 여자야. 정답. 왜냐하면 무섭다 했거든요,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어? 그럼 너가 해해, 내가 달할게 이거 아니었나요? 맞아. 기억하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저희들 아이쿠가 아주 좋아. 그럼 진짜 해 가겠습니다. 동화 해님, 달님에서. 배고픈 호랑이가 길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뭐라고 말했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 땡이에요. 이건 사투리 버전이고. B.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BAR. 그러니까 뭐가 사투린 거야? 어, 사투렸었다. 치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 올바른 정답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정호석석석석? 호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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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주워 먹으세요. 대단한데? 진 좀 잘하는데? 좀 하네요. 늑대가 나오는 동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민! 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피터팬? 아니 아니 저기 그 그 양아치 있잖아요. 아 신데렐라. 로빈 후드. 아렘 원바디스. 뭐라 하죠? 양아치가 아니라 무슨? 아렘 아렘. 정국 아렘. 정국 아렘.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해와 달님. 어 호랑이야. 지민!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아렘. 아기 돼지 삼형제. 혜님 달님. 혜님 달님. 양치기 소년. 아기 돼지 삼형제. 파트너슈. 거기에 늑대가 왜 나와? 강아지잖아. 아기 돼지 삼형제. 그 다음에. 아기 돼지 삼형제.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해봐.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그리고 부름이와 여우. 여우와 부름이와 여우가 나오긴 합니다. 여우도 늑대과 아니에요? 과제. 뭐 친척이긴 해. 다 고양이니까. 늑대? 늑대 또 어디 나오지? 아, 미녀와 야수. 어? 아닌데? 아니 야수잖아. 사자잖아. 사자예요? 근데 처음 알았어. 진. 뭐 있어? 토끼와 퇴직. 토끼와 퇴직. 토끼는 뭐지? 아기 돼지 삼형제. 양치기 소년. 진과 함께. 신데렐라. 신데렐라야 늑대가 나와? 안 나오잖아. 신데렐라 안 나와. 백설공주, 백설공주. 지나가는 게. 늑대역 이런 것 같아. 아! 정국, 정국, 정국. 와, 와, 와. 아, 늑대와야 해. 그, 그. 양치기 소년.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리고. 빨간 망토. 빨간 망토. 빨간. 빨간 망토. 저거 저거. 형치기? 아, 비. 빨간 망토 차차? 아니야, 빨간 망토. 모자, 망토 둘 다 보는데. 아, 맞네. 망토, 망토 맞네. 그렇네. 나 솔직히 성냥개비 소년을 보냈네. 그래서. 성냥파리. 성냥개비 소년. 네. 성냥파리. 여러분이 원한 만큼 다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럼, 저거 갖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두 팀이요? 스토리를 짜시는 분과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또. 작가와 작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가. 3대 3으로. 아, 그래요? 그럼 나무지 한 명 뭐예요? 3대... 그럼 나무지 한 명 뭐예요? 3대... 나무지 한 명은 슈가 형이라고. 저 6? 아, 아, 아. 슈가를 하고 있어, 나무지 한 명. 휴가 앤 슈가. 지민이랑 정국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맞아,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공식적으로 대댄치 어때요? 대댄치 가자. 오케이. 그래, 좋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야, 이거 뭐야. 방탄 보다 방탄 아니야, 이거? 자. 자.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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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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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 스토리 다 짰어. 아, 내가 볼 때는 스토리는 내가 볼 때는 형이 하면 돼. 내가 봤을 때는 스토리 다 짰어 벌써. 그리고 그림 동의하고 있는데 뭐. 형은 이 그림으로 벌써 스토리 다 짰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형, 저는 컨디션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는 저기, 저기 꾸미는 거 있잖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난 지금 스토리를 짠. 오케이, 태형이 스토리로 가자. 자, 나무로 나왔어. 나이스. 자,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 파이팅.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원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고 호랭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봐요.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한 가닥.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겐 소중했다. 아, 잠시만요. 야, 무슨 교훈이 그래요? 결국 머리 좀.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소중히 해라라는 교훈으로 끝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밤이 안 되면 지금 새로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둘 차가 다 할 수 있죠. 자, 뭐 할까? 아이들 시점으로 해야 된다고. 아이들 시점으로 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뭐가 있어요? 메모와 동그라미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 있잖아.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은 그냥 재밌는 걸 원하지. 세영아, 스토리 있어? 네. 뭔데? 거기 사장이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잘 팔던 도중에 할아버지가 아프게 돼요. 근데 그 양복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푸호가 그 양복점을 할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견장을 하고 목발 같은 걸로 좀 키 커 보이게 하고 그런 내용을 해요. 할아버지를 대신하려고? 네, 할아버지. 그 애니 뭔데? 별로 애니 뭔데? 그냥 돈 잘 벌어서. 영업 빌어. 이제 할아버지가 또 낳고. 뭔가 감동 코드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할아버지 약을 사서 할아버지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둘이서 이제 잘 영업을 잘 해가지고 매출을 좀 많이 끼운. 선생님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고. 감독님. 개인전화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전화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안 보입니다. 방금까지 태영이한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감독님. 텐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뭘로 뭘로 해야 되지? 글쎄. 네. 일단 서로 각자 스토리를 한번 짜보고. 거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자. 아, 좀 약간 동심의 세계 없나? 있지. 어떻게. 야, 이건 기계야. 우리는 나와. 뭐야, 단어를 하나 던져줘. 즉석에서 짜보게.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 근데 등산 끝에서 야호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야호 한마디로 인해 한 동네가 멸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멸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저를 따지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그 동네를 다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동아지인 건데. 안 되겠는데. 야호 한마디로 인해 동네가 막았는데. 진짜. 아니, 그 동아야 다 이래야 돼. 핫도그로 적어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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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단순하게 가야 돼. 핫도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핫도그를 먹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핫도그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서 핫도그의 이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거야. 핫도그. 그러자. 앤디 뭐 앤디 그런 거 같아. 선생님이 형, 되게 신분하다. 이 노래에 나와면서 좋은 영양군이 되었어요. 오, 대박이다. 대단히 핫도그. 이런 게 있잖아. 핫도그에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영양한 거. 배설물이 아니었네. 배설물이 아니었네. 좋은 걸음이 되었다, 이거 아니잖아. 알파고가 어때요? 알파고? 알파고? 네. 알파고는 사실 불쌍한 아이야. 오. 알파고 사실은 되게. 그렇죠, 원래 감정이 있는데. 원래 사람들이 몰라 아직. 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점점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근데 일단 알파고를 어떻게 설명하죠? 애는 원래 감정을 타고난 애야. 사람들이 자꾸 이것만 기계처럼 일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동화로 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가 막히게 이미 가진 거야. 나 지금 이 센터에랑 봐도 돼가지고. 근데 되게. 창의적이네. 되게 멋있는데? 머리가 빨리더라. 아 어렵다. 형은 약간 딥하게 되죠? 아 그래 나 딥하게 돼. 맞아 니 말이 맞아. 형은 소설을 써야 돼. 동화가 아니라. 이럴 때는 찾아봐야지 형. 이게 뭐? 제목이 뭐야? 마음 한 스푼이래요. 마음 한 스푼. 일단 제목은 마음을 써. 되게 귀엽네. 이쁜데? 그러면 저는 설탕 두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형 세 스푼으로 가요. 이래서 이야기를 합치는 거야. 기다려봐야 일단 완성 좀 시키고. 오케이. 저도 완성 시키고 올게요. 뭐야 각자 완성 시키는 거야 저기는? 우린 개인전. 아 진짜 갑자기? 야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쟤가 억울하던 게 뭐였어?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미운 우리 새끼처럼. 동생이 너무 화나게 해서 때렸는데 엄마 앞에서 모른 척 해요. 엄마 앞에서 모른 척을 해?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 너무 화나 너무. 그럼 착한 거짓말은 있나 없나? 아? 지구에서 구름이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몰랐는데 구름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는 뜨겁잖아요. 해를 갈아주고. 해를 갈아주고. 온도를 차단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를 갈아주고. 약간 싸우고 대신 물 좀 내려다주고. 하지만 사람들은 구름을 비워해 왜? 날씨가 흐리거든.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해. 비도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구름이 다 없어지는 거야. 척도 치고. 구름이 서운해서 숨어버리는 거지 다. 그랬더니 해 때문에. 재앙이 왔어. 해땜에. 가뭄이 오고. 사람들이 말랐어. 됐다. 가자. 이거다. 지구 영상. 구름이. 그럼 어떻게 우리 핫도그 일지로 가? 아니 아니. 너 뭐하고 싶어.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이 심플한 거. 그림 그리기 심플한 거. 핫도그 일지? 핫도그 일지도 심플한 거. 쉽지? 몸. 이거 어떻게 해? 아니. 몸을 그릴 필요 없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이 구조를 이렇게 그려. 위장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빨갛게 색칠한 다음에 집어넣고. 장 한 좀. 갈색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하면 돼. 당은 이렇게. 몸에 해서. 딱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뭐야? 핫도그 나마. 마지막에 약간 아쉬워. 아쉬워. 근데 솔직히 엔딩 스토리로 따지면 이게 진짜 되게. 아 그림도 귀엽잖아 솔직히. 이게 되게. 근데 이게. 스토리로 가면 됩니다. 스토리를. 얘는 하나만 갖고. 태어난 거야. 아. 근데 충분히. 그때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머리에 심을 수가 있어. 소중하게 여기. 기타 막 꽂아 있는 거 한번 해보고. 거울 보고 있는 모습. 그렇지 그렇지. 별로. 별로인 거야. 다시 뽑고. 한 가닥이 나중에 커가지고. 막 이렇게. 제크와 콩나물. 활이 안 되잖아. 에헤? 화다 이거. 어때? 제크와 콩나물 짜줘? 별로야? 별로 그림체야 별로야? 아뇨 아뇨. 봐봐. 둘 중 그림체 뭐가 더 귀여워. 솔직히 나도 아까부터 원픽 이랬어요. 오케이. 제목. 머리야. 이 한 가닥이 그게 한 게 아니야. 한 가닥 같아요. 한 가닥? 한 가닥? 아니야 아니야.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괜찮은데? 한 가닥 같아. 자 박정. 오케이. 정리됐어요? 네 우리 팀 괜찮아 지금. 형아 일단 잠깐 우리가 하나 나왔거든? 지구 농사 구름인데 마음 한 스푼으로 해서 일기토로 한번 해보자. 자기의 친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얘는 요정이에요. 근데 지구에 안 살고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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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어딘가에. 더 멀리 있는 작은 별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혼자 살고. 어리광장에?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이 요정한테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물건이든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놨지만 하나가 제일 부족한 거야. 이 사람한테 감정이 안 느껴져. 같이 놀고 있는데 재밌지가 않지? 같이 놀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즐거운 것 같지? 라는 감정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뭘 넣을까 뭘 넣을까 하다가 내 마음을 넣어야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얘가 완성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마음을 넣었는데 이제 얘가 무채색이었는데 색깔이 변해서 되게 귀여운. 친구가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가족이 생기는 거죠. 약간 교훈을 알 것 같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라. 친구가 나 구름이 어때? 구름을 알 수 있는데? 아니. 좋지. 그럼 어떻게 알 거야? 구름이로 해 구름이로. 아니. 아니 넌 너 거 하나 따로 만들어. 그래. 어. 왜냐면 아깝잖아요. 좋아 약간 별책도록으로. 너는 너 혼자 발표해. 오케이. 지금 딱 좋으니까 형이 내용을 해요. 제가 바로 그림 그릴게요. 한 가닥 색깔 무슨 색이야? 한 가닥 색깔 무슨 색? 정국이 머리에 영광이 막 파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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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털이 뭐. 아니 없네. 털이야 비슷하게 없잖아. 근데 이거 글씨였으니까 이거. 잠깐만. 한 가닥. 옛날 예쪽으로 가야 되냐? 옛날 예쪽으로 가야지. 옛날 예쪽으로 가야지. 야 근데 이거 내용을 보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같아? 아니 일단 표지. 표지 그리래. 형. 약간 내가 동생 어린 아이다 생각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또 무슨. 뒤페지지 마요. 오케이. 뭐가 같지가 않아. 필리 왔어요 지금. 나 종아 작가로 좀 데뷔할까 생각했어. 누가 웃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웃었던 것 같아. 누가 웃지? 한 번만 더 웃어봐. 형. 구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형. 형 한 가닥. 3D. 야 좋다. 3D. 형 어때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아유. 영탐하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저기? 아니 지금 뭐예요?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전 개인입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네. 제 아이디어 한 번 딱 개인으로 하고. 멋있는데? 나 딱 한 게 없는데? 나 뭐하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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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그러면 형은 내 팀으로 와요. 갑자기? 내 조수로 와서 여기 앉아서 아니 갑자기? 형. 내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습니다. 아 이건 좀 수정하셔야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림 좀 물을 줘요. 그림을 그리라고? 네. 내 옆으로 와서. 어때요? 자. 이거. 네가 제일 인정 의견인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제일 인정 의견인데. 여기는. 그냥 각본만 형 이름 쓰고. 제대로 된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이래도 돼? 얼른 안 와요? 어? 그래. 그러자. 자 내가 갈게요 형. 오케이. 야 근데 나 그림 잘 못 그린다? 너 내 그림을 믿는 거냐? 네가 그림 그리는 게 나을걸? 근데 이게. 옆에랑 이제. 경쟁 대상이에요. 네. 그치 이제. 마음 한 스푼이 부족했던 거야. 아 마음 한 스푼. 아 그 마음 한 스푼이. 네. 그릴. 그리라고 나보고? 야. 야. 잠깐만.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야지. 거기에는 신비아님을 맞은 꼬마 여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어 있는데 이렇게. 자 고쳐. 이 형은 좋아. 이 형 안 좋아. 어? 그래서 이제 우주 별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장면은 그냥. 쓸데없이 그라데이션. 쓸데없이. 쓸데가 없어요. 여기에는 안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른날은 쨍쨍 날 것 같아. 어른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이런 장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쓸데없이 잘하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동구가 세번째 장. 뭐지? 벌써 세번째 장? 두 줄씩 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조금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되는 거야? 네.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돼.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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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써봐. 아 그래요? 읽어봐. 근데 잠깐만. 오늘 집에 가는데요 우리. 우리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나 이거 도와줄게 이거 다 쓰고. 어디에 살아? 여기. 요정이 하나 이렇게 앉는 것 같아요. 야 요정이 어떻게 앉는 거야 여기. 너 나한테 너무 과학을 시키는 거 아니냐.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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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진짜 힘들다. 아니 남들 막. 몇 주 몇 달을 걸리는 걸 두 시간만에 만들어 가니까 힘들 거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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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습니다. 있답니다. 끝이에요, 이제. 종합 끝이에요. 고생했다, 정국아. 고생했다. 마감 끝났어요, 이제. 정국아, 우리 마감했다. 정국의 모든 웹품 작가님들 존경합니다. 됐다, 됐다. 아, 힘들어. 정국아, 고생했다. 야, 진짜 한 가닥 청진해. 이거는, 이거 하나는 이거 제 인정, 진짜. 너무 좋아. 지금 탈출실 9년 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한 장씩 다 돌아가면 사면 되나요? 뭐가 될까요? 한 장씩 하면 되겠다, 한 장씩. 늑대야, 너의 털을 좀 빌려봐도 되겠니? 코이코이코이잉. 나 넣어주고. 아니, 불리는. 됐다. 다음, 다음. 봐봐, 정국아. 두 끼리거든, 순환을 만나야 됐어. 순환이다, 뭐. 야, 하지, 너 줘, 정국아. 순환이다. 순환이다. 그래, 괜찮아. 정국아,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니까? 형 가고 싶은데, 됐어. 여러분, 다 완성되셨습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하자. 제 2급. 지구용사, 구름이. 아니에요. 지구용사, 구름이. 아니야. 지구용사, 구름이. 아니야. 너 뭐예요? 지구용사, 구름이. 니구용사, 구름이. 지구용사, 구름이. 오, 풀컬러문인가요? 우리 컬러. 저거, 우리 컬러입니다, 우리. 지구용사. 저거, 저거, 저거. 어, 저거. 뭐지. 그, 저거, 저거. 됐어.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랬습니다. 에휴, 으흐흐흐. 쟤 누구 너무 많다고요. 에휴, 으흐흐흐흐. 쟤 누구 너무 많다고요. 왜, 왜, 왜. 아니, 아니, 아니. 나는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어. 아니, 저런 악기를 갖다가 이제 해주시면. 맞아, 효과음 섭외한 줄 알았네. 쉽지 않지. 그러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님을 가려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이게 모두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웅성웅성. 용풀.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갑자기 컬러가 빠르게 나온 르가 나오는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도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원했습니다. 응애, 응애.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룹아, 우리가 잘못했어. 뭐야?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이게 다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한 가닥이네, 한 가닥. 다 한 가닥. 다시 컬러입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서는 구름이 왔답니다. 마지막, 마지막, 더블링. 지구 용서 구름이 끝. 이걸 더블링으로 같이 하죠. 하나, 둘, 셋. 지구 용서 구름이 끝. 멋진 동화했어요. 좋은 동화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거지로. 솔직히 말하면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져서 내용이 많이 컷됐습니다. 맞아요, 내용 많이 없었어요. 너무 아파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우리 그래도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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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는 진짜 괜찮아. 근데 진짜 마라 색깔이네. 자, 구현송아. 들어갑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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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목만 정식이 해주세요. 한 가닥.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뭐야. 뭐야. 저. 예술은 방향이 없어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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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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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데. 또 있는데. 한 가닥. 한 가닥. 오케이. 자, 그 친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저 머리카락 한 가닥 진짜 임팩트 장난 아니다.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보지 마세요! 오케이. 허중한.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칠어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거위? 거위?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잘 보였다 진짜.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년은 솔립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립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해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에 와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서 수업하시는 건가요? 머리카락 소년은 자신감을 얻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 둘 셋 한가닥 끝 하자. 하나 둘 셋 한가닥 끝! 결국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한가닥이랑. 그렇죠. 어떤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가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왜 적힘을 왜? 가시는 게 있는 것을 소중히 하자. 왜 적힘을 왜? 아, 네. 아, 물론. 풍부도 좋지. 근데 솔직히 그림이 거의 지분이 한 7, 80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된다. 아, 여기 제일 집중해서 들을게요. 네. 저희는 그림이 상상해서 들어야 돼요. 그림이 없어요? 눈 감고 그림을 한번 상상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표기밖에 없습니다. 아, 그림이 없어요? 다들 눈 감으세요. 아, 표지만 보고 상상할게요. 표지 없어요. 표지 없다고요. 표지 없다고요. 네, 표지 없다고요. 제목 계속 보여주세요. 네. 제목 외쳐주세요. 마음 한 스푼. 마음 한 스푼. 형이 왜 웃겨요? 형이 왜 웃겨요? 너무 잘했어. 오케이. 저 표지에 영웅 갈았다고. 이제 눈 감고 상상해 하세요. 자, 진희 씨 눈 감으세요.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프가 살고 있어요. 푸프.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꼬마 요정 푸프가 살고 있어요. 푸프.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푸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Victor voice plays 화장 guy 먼저 하지 마. 이거 요정인데4 저도 얼른 몇 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발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푸프는 생명을 만들기. реально 읽 değildora 제가 적었습니다. 시작했어요. agi 만들기 그때 하고itt! 좋아. 다 됐다. 제가 가속을 했어요. 아 그래? 안녕? 아니 형은 풀어봐. 이렇게 해야지 형은. 응? 아니 형은 풀어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안녕! 짭짭짭짭짭. 난 푸푸야. 푸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뭐야 이게? 형이 저거 참. 푸푸는 슬펐어요. 그래도 푸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 뭐가 부족한거지? 뭐가 문제 할 수 있었니? 이름을 붙여줘볼까? 푸푸는 포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포우? 포우. 포우. 안녕 포우야. 난 푸푸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흠. 옷을 입혀줘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줘보았어요. 안녕 포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포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통 맞춰야 돼요 내가? 왜 포우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 큐. 푸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푸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단 걸. 푸푸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부터. 작은 부분 하나에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푸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포우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포우야 안녕. 난 푸푸야. 넌 푸푸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푸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푸는 포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우리같이 이 별을 아주 이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아 이거 성공가 다인데. 자 우리도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스푼. 이상했어. 야 넌 푸푸 목소리로 마음 한 스푼 해줘야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마음 한 스푼. 그래 마음 한 스푼 주고 싶다 진짜. 어 만족합니다. 아 뭐 팝팝파한테. 네 뭐. 아니 진짜. 근데 잘 다듬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적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뭐 태형이가 다 적었지만.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튼 너무 좋았네요. 어릴 적 기억도 나고. 좋아요. 잠시 좀 행복했어요. 진짜 막 상상하거든요. 허브영 버전 푸푸다. 아 이거. 아니 차라리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였어. 아니 친구 너무 동심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쿠프래요. 아니 TV에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푸푸 공모전 하자. 푸푸 공모전. 푸푸 공모전 시작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거 들으면 뭐. 뭐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있나요? 저희는 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들 다. 세 팀 다요? 세 팀 다요. 진짜로. 저희 팀도요? 네. 어 그래요? 왜요? 지구 형사 구름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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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같다. 오늘 슈가 형이 안 왔잖아요. 이 동화를 이제 라디오에서 한번 읽어주는 거 어떨까요? 슈가 형이 직접? 슈가 형이 독구가 쏘는 거 어때요? 아 좋아 좋아. 독구가 괜찮다. 너무 좋아. 아 있으니까. A4G 8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라디오 지금 슈가 씨한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걸 안 해? 근데 이것도. 또 제 영역이잖아요. 그치. 지민아 연결해보자. 일하고 싶다 했었어 윤경이. 네 형. 네 형님.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달방 촬영 중입니다. 세 팀으로 날아가지고 동화를 만들었어요. 동화를 만들었다고? 네. 형이 독후감을 써주는 벌칙에 걸렸어요. 내가? 네. 목소리를 지고. 오.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독후감 길이가 뭐 한두 줄 이게 아니라. 애플 형집 반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오. 어 형 왜. 형 목소리로 이거 읽어줘야 되는데 동화를. 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 그럼. 오늘 그렇게. 그렇게는 신기하냐고. 좋아요. 오케이. 그런 자세면 충분하네요. 뭐야. 우리 얘기 다 들었어? 알겠어요 형. 네. 오. 달려. 아 죄송하네. 된 것 같아요. 우리 슈가 형의 독후감을 기대를 해보면서. 푸푸의 그 목소리로. 한번 달려를 나타나면서 끝내보는 것 같을까. 앞으로도 달려를 함께하는 게 계속됩니다. 달려를 함께합니다. 우리 멤버들 쏘는 동화를 제가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용사 구름이. 글. RM. 그림. 지민. 지구 마을엔 사람들과 구름이가 살았습니다. 마을은 쨍쨍 맑다가도 비가 오고 따뜻하다가도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함이 없길 바랐습니다. 평화로운 곳만 같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구름이가 햇빛을 가면 춥고 어둡고 비가 오잖아. 저 구름이 때문이야. 구름이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걸.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부끄러운 구름이는 햇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안 추워. 비로 오지 않아. 그러나 밤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너무 덥고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다시 구름이를 구하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르마 우리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아이들을 좋아했던 구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엔 다시 비가 오고 밤이 왔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마을의 용사는 구름이었답니다. 지구용사 구름이 끝! 한가닥! 글, 진, 그림, 정국. 옛날 옛적에 머리카락을 한가닥만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은 왜 다른 동물처럼 털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슬펐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기로 했어요. 길을 가다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 그래, 어린 소년아. 하지만 늑대의 털은 너무 거치로 소년의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차려보기로 했어요. 소년은 길을 걷다 거위를 만나 거위의 깃털을 밀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위의 털은 땀이 너무 나서 소년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또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솔잎을 머리에 얹어봤지만 광합성이 되지 않아 솔잎은 죽게 되었어요. 어울리는 털을 찾지 못한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집과 거울을 다시 보니 다른 털과는 다르게 소년에게는 너무 어울리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감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 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끝! 마음 한 스푼 글, 비, 표지, 제휴 넓고 넓은 우주 어딘가 아주 작은 꼬마별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크프가 살고 있어요. 크프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른 역별만큼 생명을 만들어서 멋진 별로 완성해야 하는데 좋아, 얼른 해보자 크프는 생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잘했다 안녕, 난 크프야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을 하지 않자 크프는 슬펐어요. 그래도 크프는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에게 뭐가 빠진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흠, 뭐가 부족한 건지 이름을 붙여볼까 푸프는 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안녕, 뽀우야. 난 푸프야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프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음, 옷을 입혀져볼까?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혀져보았어요. 안녕, 뽀우야. 옷 엄청 잘 어울린다 그래도 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슬퍼진 푸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뽀우는 대답하지 않는 걸까? 푸프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자 떨어진 바닥에 새싹이 피어났어요. 푸프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푸프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부분 하나도 정성껏 만들고 있는 푸프는 생활용을 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뽀를 만들었답니다. 다 됐다, 뽀우야. 안녕, 난 푸프야. 안녕, 반가워. 드디어 대화에 성공한 푸프는 신나서 춤을 추었어요. 푸프는 뽀우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우리 같이 이별을 아주 예쁘고 멋진 별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마음 한 스푼 끝! 대단하네. 멋있다. 동화적인 측면으로 봐야 봤을 때는 한 가닥은 너무 블랙 코미디 같아가지고 그래, 마음 한 스푼? 응, 마음 한 스푼이 귀엽네요. 좀 고생했다 얘들아. 우리 열심히 가수만 하자, 동화. 눈 만드지 말고. 화이팅! 갈려라! 빵탕! 흘러갔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